적기 1기가 군사 붕괴선을 넘었습니다. 이글 알파 작전 사령관다. 에이펜 지역으로 즉각 이동하라. 라저렛. 국제선 제의 항공전의 리허수 소자다. 기술을 여쭤낸다. 적기가 기술신호를 보낸다. 넘버원이 수신호를 유도할테니 넘버2는 구미에서 오모하라. 라저렛. 현재 위치 A10에서 A5로 이동한다. 미확인 항격 확장. 적기 2기 추가 취향. 이글 알파와 긴급상황이다. 미확인 항적 적기를 추격하라. 적기가 한 대 더 있는 것 같다. 넘버2가 대응하라. 라저렛. 추가 지원 요청한다. 지원 편제 추격바람. 대응 사이. 마이크 나이. 높은 고아진zy. 높은 고아진이. 라저렛. 지원 편제. 작전 지역으로 이동 중이다. 본사원 실제 상황이다. 코드원 실행. 라져. 뭐야 지금 장난이 알잖아 지금 미확인 항공기를 포착했다 좌우로 날개를 흔들고 있다 지연편대가 오기 전까지 알파2가 엄호한다 라저 알파2 태훈아 조심하자 오늘 느낌이 안 좋아 라저 도수기 발견 격추 명령 바란다 격추하라 태훈아 조심해 경기가 라인파는 죽을 한다 경기가 무정 발사했다 여섯시 반향 육수를 확인 129가 필요했었다 역시 사평사였어 오른쪽 날개 흔들댔다 라콘 미사일 발사하겠다 미사일은 안 돼 그 지역은 민간 지역이다 프라시 인명피해가 클 수 있다 기적 목격한다 견스레디 도수기 발사가 안 된다 아까 피격성할 때 이상이 생긴 것 같아 이게 진짜 최대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배각적으로 유다 조키가 한강을 타고 남아하고 있다 합참 연결해 서울 상공에 조키가 출현했다 민간 피해가 우려되므로 대형 태산을 갖추고 발사 명령을 기다려라 내가 표적이 돼서 외곽으로 유도하겠다 태연아 어마어마타 간다 안 돼 너무 위험해 따라와라 도심 발사를 불안해 도심 발사를 불안해 외곽으로 유도하라 우리가 먼저 당했지 그렇게 어딨어 으악! 미군이 기술을 돌렸다. 더 이상은 위험해 형. 락한. 맞아. 미카엘 바타 분수 완료. 미카엘 바타 분수 완료. 대사용. 대사용. 대사용 밖으로 벗어나야 돼. 안돼. 자기가 건물에 근접 비행을 시도한다. 수리 흔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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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